YTN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 백서 시간입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ELS 상품 이야기했는데 제가 ELS 상품도 가입을 안 했지만 제가 또 오늘 다룰 건조기도 안 샀답니다. 제 주변에 건조기 안 사 유일한 주부예요. 구매해서 잘 쓰시는 분들은 새 세상이 열린 것 같지 않다고 하시죠. 주변에 있는 우리 주부 피디들이 이거 꼭 사라.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빨래해서 이렇게 톡톡 털어서 말릴 걸 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옷은 작잖아요. 그런데 그거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굉장히 낭만적인 일 때문에 건조기를 안 샀는데 건조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LG건조기가 논란이 됐었죠. 네, 지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에 분쟁조정 결과를 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상으로 운영하는 조직인데요. 집단 분쟁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50명 이상의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으면 집단 분쟁조정을 해서 참가한 모든 당사제들에게 동일하게 그 결과를 다 적용하도록 하는 게 집단 분쟁조정인데요. 우리나라도 이게 있었군요. 우리 맨날 이거 도입해야 된다고 맨날 그랬었잖아요. 그건 집단 소송. 아, 이거보다 더욱일 거. 이거는 분쟁조정. 50명 이상이 같은 문제를 동일한 피해를 받았으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그게 집단 분쟁조정. 사실은 이제 소비자기본법에 집단소송제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약간 이렇게 대체하는 방식으로 집단 분쟁조정 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2016년 4월부터 LG전자에서 판매한 제품인데 트롬 두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라고 하는 건데요.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145만 대를 팔았는데 이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다른 건조기하고 차별성으로 강조한 게 자동세척 기능이에요. 그래서 콘덴서에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서 가격도 좀 더 비싸게 받고 다른 기존의 건조기들이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그와 차별화된 제품이다라고 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건조만 되는 게 아니라 자동세척도 된다고요. 그렇죠. 보통은 수동세척을 해서 뚜껑을 열고 건조기들을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건조기가 건조기 내에 자동세척이요? 그렇죠. 이렇게 건조기 안 써본 거 티가 나네요. 그런데 이 자동세척은 특별히 소비자가 세척 기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척되니까 얼마나 편하냐. 편하죠. 라고 해서 판매를 한 건데 문제는 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응추수. 그러니까 건조하느냐고 세척수가 고이잖아요. 그게 건조기 안에 고여서 이게 부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 그래서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옷을 건조해서 나왔는데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의류상으로. 그러니 건조해서 바로 입으려고 건조기 쓰는 건데 입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현재 137이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게 약 6,500건 정도. 그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의 위해 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의 결함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여러 개 접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분쟁조정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145만 대가 팔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45만 명이 다 신고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50명 이상이 동일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집단 분쟁조정 신청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자동세척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위원회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만 원의 위로금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 과정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난 8월 28일 날 집단 분쟁조정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원에서 계속 이게 접수가 들어오니까 이게 기기 결함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50개의 가정을 문제가 있다고 신고한 50개의 가정을 가정 방문해서 그 건조기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 조사를 합니다. 25개는 LG전자로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례. 25건은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거 해서 합쳐서 50건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건적이. 대형건적이는 뭐냐면요. 14kg에서 16kg 정도 되는 거예요. 소형은 10kg 이하고. 여기에서 10대 중에 4대 약 40%가 그 콩내서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실제로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이 5가정에 있었는데 이 가정에서는 전부 다 5가정이 전부 다 10% 이상의 먼지가 쌓인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사용한 특히 애완동물이나 이렇게 털 같은 게 많은 그런 가정에서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건적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때 소비자원에서 뭘 하냐면 무상수리를 권고합니다. 그때도 제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SNS에 뭐라고 쓰긴 했는데 모든 제품이 100% 다 내가 사서 썼는데 다 문제다 이러면 그 제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품이고 LG같이 큰 회사가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 리는 없고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불량률 제대로 재기능을 못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리콜을 해야 되잖아요. 무상수리가 아니라 전체가 어떤지를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리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무상수리를 권고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대표님. 그러니까 50대를 방문 조사한 결과 6개월 이상 대형건조기에는 비율이 그래도 높은 비율로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와요. 특히 애완견을 키우는 집에 건조기는 100%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나온 조치가 무상수리였다. 무상수리입니다. 그러나 이건 리콜을 했었어야 됐다라고 지금 대표님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가. 그렇군요. 무상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라라고 하는 분쟁조정이 신청이 들어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절차를 한 거죠. 앞에 권고한 것은 LG전자 건조기 전만에 대해서 다 한 거고. 이제 새로 분쟁조정 들어간 거는 실제로 피해를 입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소비자들 247명이 접수를 해요. 아까 50명 이상이면 집된 분쟁조정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247명의 접수를 받아서 분쟁조정을 시작을 하는데 그 개시를 10월 15일에 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번에 분쟁조정한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요. 그래서 10만 원의 위자료예요. 이게 판단 근거가 뭐예요?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제품의 하자를 인정한 거냐 소비자원이. 소비자원에서는 자동 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한 광고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 광고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그런데 이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은 그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품질 보증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소비자는 그 광고를 믿고 사니까요. 그래서 그 품질 보증한 것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된다. 기업은. 그런데 실제로 그 품질 보증에 대한 이행을 현재 하고 있는 이미 소비자원에서 권고해서 하고 있는 신념 무상수리하고 있는 그걸 하고 있다. 그걸로 가름한다. 그거를 하면 품질 보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 세척이 문제가 됐는데 심지어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기업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이 무상수리로 책임 있는 태도로 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품질 보증을 이행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결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광고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동 세척 된다고 광고하고 팔았는데 자동 세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하는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 세척이 안 된다. 그냥 수동 세척이다라고 했으면 굳이 이 제품을 사지 않았을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믿고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광고에서 실제로 소비자를 일정적으로 기만한 것이 인정된다. 인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위자료로 1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 사유가 위자료를 주는 이유가 당사자가 고장이 난 것을 옮기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감이 있잖아요. 그 불편감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로 10만 원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광고에 있다라고 지적을 해놓고 그리고 결론은 수리하느냐고 고생했으니까 10만 원 위자료를 준다. 위로금이군요. 위로금을 준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약간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나 보상이 아니라 힘들었을 마음고생에 대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게 나왔다는 건데.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247명이 아닌 그 외에 145만 대를 산 다른 소비자도 있잖아요.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LG가 우리가 10만 원 위로금 주라고 결정했으니 그것을 이행할 모든 소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모든 소비자에게 이행할 수 있는 보상계획서를 제출해라 하는 것까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7명이 아니라 구입한 145만 가정에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LG가 보상을 전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고요. 그런데 전체에 다 하라고 권고했으니까. 권고했으면 꼭 해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고한 거를 LG가 받으면 145만 대 모든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건 두 갈래로 갈려져 있어요. 당사자들한테만 10만 원씩 주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145만 대 산 전체 소비자한테 다 주라는 얘기다. 1450억을 주라는 얘기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사실 소비자원에서 확하게 문구를 보면 당사자한테 10만 원의 위자료를 주고 그리고 전체에게 다 주도록 권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LG전자가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짜보죠. LG가 145만 대 가정에 다 주는 거, 247명에게 주는 거 아니면 다 안 주는 거. 다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LG는? 그럼 이제 지금 소비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집단 분쟁 조정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소송의 과정에서는 이걸 거부하는 거는 기업 쪽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소비자 쪽에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10만 원 갖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죠, 당사자 측에서. 그럼 어떻게 지금 방향이 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결정이 나고 나서 14일 이내에 당사자들한테 결정문 통보서가 갑니다. 그럼 그 통보서를 보고 15일 이내에 이거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건데 이제 첫째는 뭐냐면은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광고에서 좀 구체적이지 않은 과장된 광고를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그전에는 사실은 행정적인 조치를 했지. 실질적인 건 없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어떤 배상이라든가 그런 걸 결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 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실제로 기기에 분명히 건조기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수리를 하고 무상 수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수리를 하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자동 세척되고 원래 광고한 대로 돼야 되는데 수리를 해서 나온 제품 역시도 건조기에 문제가 있고 완벽하게 그 수리 전 상태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는 그리고 사실은 그 중간에서 추가로 더 소비자 접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받지 않았거든요. 훨씬 더 많은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그런데 그에 대한 일체의 결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것만 그래서 이게 약간 오히려 분쟁조정위원회가 책임 있게 어떤 걸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주자고 하니 또 뭐하고 이런 결정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완전한 책임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의미 부여와 판단을 해 주셨어요. 대표님 저희가 곧 모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는데 맞아요. 유튜브에서 소비자 정보 치시면 소비자 정보 플랫폼이라고 뜹니다. 거기에 제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 정보 유튜브에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서 또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더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CNI 소비자 연구소 조현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